이겨멘! 로블록스! 안녕 얘들아 안녕 안녕 오늘은 로블록스 맵에서 새벽 3시! 새벽 3시에 무서운 존재들한테 전화하고 메시지 하는 게임이야 이런 거 해도 괜찮은 거야? 정말 오줌 쌀 거 같아 정말 무섭지? 히히 오줌 발사! 자 그러면은 누구한테 먼저 통화해볼까? 요기니 블루? 블루한테 먼저 전화 걸긴 무서우니까 메시지부터 해보자 오오오오오오오오 블루야 어! 안녕? 오! 답장이 왔어 쩀쩀쩀 당신의 두려움 냄새가 나요 어? 아닌데? 나 안 무서운데? 오오오오오! 영어로 뭐라 뭐라 하고 있어 나 영어가 제일 무서운데 어디에 살고 있니? 이런 거 아닐까? 허억! 어쩔 TV 한 번만 해주면 안 돼요? 어쩔 TV! 어쩔 래미! 허억! 오! 오! 안 왔다! 안 왔다! 너 뭐야 저게! 저거 뭐야? 블루야? 친구? 친구가... 싫어... 난 친구 없는 게 좋아... 허억! 이거 우리 집인데? 우리 집 밖에... 여민이... 어? 여민이 찾아가나봐! 우리 집 아빠까지 왔단 말이야? 알았어 일단은 메시지는 그만하자 너 무서우니까 말이야! 허억! 자 그럼 전화 한 번 해볼까? 전화가 더 무서울 거 같아... 전화 한 번 걸어볼게! 어 페이스 타임이네? 허억! 화상통화? 허억! 새벽 3시 불? 어? 어? 어 뭐야 뭔 소리야? 다시 한 번 걸어보자 응답이 없다는 것 같지? 그치? 응 응 다시 걸어보자 블루야 받아 새벽 3시에 뭐해? 어 됐... 아 좀... 길어졌는데? 시간이? 그니까 어! 어! 받았어! 어! 어! 뭐야! 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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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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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귀! 내 귀! 내 귀! 어 뭐야! 나 귀 떨어져 나갔어! 나 진짜 깜짝 놀랐어! 블루가 앞쪽 소리를 질렀다고! 다시 걸어봐! 너 왜 소리 질러! 세금 세금 세금! 따줘! 너 안 되겠다! 아니 아까 우쭈우TV 해가지고 너무 화났나 봐! 어 그런가 봐! 어 안 받아 안 받아 어 기분이 상했나봐! 너 안 되겠다! 다시 전화 걸까! 하하하하하 이거 민피하니까? 자고 있었던 게 아닐까? 블루가? 세금 세 시간 나서? 세금 세 시간 전화는 못 받았어야지! 헐! 어! 헉! 어 뭐야! 달라졌어! 어? 헐! 왜 저래? 블루야! 오른쪽 아래에 스크린샷 키 있어! 어? 그러네? 어? 스샷 찍어보자! 사진 찍어 사진 찍어!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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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악 아 진짜 아흘렀잖아! 나 진짜 놀랐어 나 진짜 놀랐어 야 한 번 더 걸어 한 번 더 걸어봐 야 블루 블루 꿀잼 블루 꿀잼 이 친구 개그맨 너무 재밌어 웃음이 나왔어 사진 찍어 어 뭐야 스테이지에서 파란색 스테이지에서 파란색? 어? 뭐야? 무서워 구독 아 우리 그냥 좀 핫한 마미롱 레그한테 걸어보자 마미롱 레그한테 전화 걸려면 돈을 내야 한대 돈을 한 번 내볼게 우리 엄마 엄마거든 엄마 무섭게 생기셨는데 아 엄마 왜 전화 안 받아 아니 엄마가 바빠? 돈을 냈는데 돈을 냈는데 내가 돈 돈 보내드렸는데 전화 안 받으면 좀 그렇죠 어 뭐야 어? 저기 무슨 사진? 엄마 저 이런 인형 싫어요 멋진 건담 사주세요 따라오라는데? 헐 엄마의 규칙을 따르렴? 헉! 엄마의 규칙이 뭔데요? 엄마 규... 엄마의 규칙이 뭔데요? 무슨 색깔을 가장 좋아하니? 아니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전화 걸어 엄마 엄마 69 로봇스나 냈다고요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전화 좀 받으세요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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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받으셨다 진짜 받았다 셔터 준비 셔터 준비 엄마 여기 왜 계시야? 어? 몰라 사진 찍어 엄마 엄마의 모습을 사진 찍어 유튜브에 올려야 돼 유튜브에 슬픔에 젖는 엄마가 사라졌어 어? 뭐야? 어떻게 어디 갔지? 어디 갔어? 어디 갔어? 어? 아니 엄마가 뭐 왜 이래? 엄마 왜 그래 시험 0점 맞은 거 걸린나? 왜 화내지? 갑자기 화내더니 끊었어 전화를 화내는 거였어 안 되겠... 어? 받으셨다 엄마 왜 무뚝되고 화내요 어? 달라졌다 그만 다가워 새벽 3시에 매너를 해야라고 새벽 3시에 전화 걸지 말래 좋아요 이번에는 어몽어스 한 번 전화 걸어보자 어 좋다 어 뭐야? 어몽어스는 돈이 필요하다는데? 어몽어스 한 번 전화 걸어볼게 좋아 어? 어? 뭐야 얘는? 벤처연 아니야? 에이 어? 어? 너 인포스터니? 인포지 이게 왜 도망가야 되는 거 아이가? 그니까 나가 이거 증거 남겨 증거 증거 남겨 나 죽이 어? 증거 남겨 나 죽이면은 이 사진을 뿌려서 니가 인포서라는 걸 어? 어? 어 이거 뭐야? 해창 뭐야 해창 너무 놀랐어 와 이거 저 정도 저 정도 근육이면은 투표 같은 건 필요 없겠는데 그냥 때려 죽이면 되겠다 야 운동 얼마나 했는지 물어보면 안 돼? 너 3대에 몇 치는 거야 뭐래? 뭐? 뭐래? 뭐래? 어? 이상한 사진 보냈어 뭐야 너 아우 징그러워 자기 DNA 뭐 그런 건가? 월등하다? 이거는 벤한테 한 번 전화 걸어오자 벤 얼굴 왜 이래 얘가 그 그거잖아 그 케이크 케이크 막 짚는 그 곰 진짜 케이크 못 짚어서 화난 상태 같은데? 전화 안 받네 전화 안 받네 화가 많이 났나 봐 이 자식 69 로봇스 먹었으면 전화 받아 그니까 빨리 받으란 말이야 메시지를 먼저 해야 되나? 오 오 됐다 근데 내가 알던 그곳이 좀 다르다 모양이 뭐지? 홀? 찍찍찍찍 찍어 찍어 오 어 뭐야 에이 이거 뭐야? 결함 있는 벤? 약간 아니 벤이 흑화했어 케이크를 못 먹어서 이 형 너 너네 이 사람 알아? 몰라 레슬링 선수거든 안된대 아 못한대 아 그 그걸 20개를 깨야 도전관들 20개를 깨야 열리는 거 아니야? 그런 거 같아 슬렌더맨 슬렌더맨이 말을 할 수가 있어? 어? 어? 닿네?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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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헐 오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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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지말라고 오O 당신은 존재 상태의 곱옹포양 하 잠깐만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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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찍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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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E-스타 올려야지! E-스타 올려! 이거 대박 이거 좋아요 백만 개 대박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! 어 간다! 온다 온다 잘가요 안녕 아니야 엄청 놀래킨다 이제! 진짜로! 아니야 아니야 직가는 중이잖아 긴장해 긴장해 이제 온다! 화면이 약간 오? 좋아 징그럽네 자 어쨌든 오늘 괴물들에게 페이스타임 걸고 문자도 보내보는 그런 게임을 해봤는데 아 나 갑툭띠가 너무 놀랬잖아 이 게임 진짜 재밌다 그치? 응 자 어쨌든 이렇게 오늘 영상은 마무리 하겠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해주시고 저희는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